지금 부산행, 부산행 KTX 열차가 출발합니다. 즐거운 여행 되세요. 이거 혹시 작업이에요? 저 오늘 웬만하면 그쪽이랑 자려고요. 예? 반했거든요.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?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? 전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. 사귀재요? 그냥 하루 재밌게 놀자는 건데? 그리고 이게 뭐 나만 좋은 건가? 서로 좋고. 피꾸덕고 뭐 그런 건데? 혹시 만변에서 나랑 자고 싶어지면 연락해요. 섹스 많이 하시고 행복하세요. 처음 보는 여자한테 원나잇신이 오니 거 성희롱이에요. 같이 갑시다. 거기까지만 나도 더는 안 바래요. 끈기 있으시네요. 아니요. 저 수정 씨랑 자는 거 포기했어요. 아니 왜요? 하룻밤은 왜 사랑이면 안 돼요? 하룻밤은 무슨 사랑이에요? 오늘만 생각해. 지금 이 순간만. 작업이냐 물어봐 놓고선 마셨다는 건 은근한 오케이다. 끝. 괜찮아요? 아, 아!